아, 간지러워. 적당히 좀 하라고. 이상한 기분은 뭐지? 마음이 따뜻해지는 기분 오랜만이야. 사람들을 매료시키는 재주가 있다더니 사실인 것 같군. 그 눈빛... 당신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지? 인간은 항상 이런 식인가? 당신의 그 행위에 무슨 의미가 있지? 지금 날 바라보는 당신 눈빛은 마치 늑대인간 같군. 지금 뱀파이어에게 작업건인 거야? 뭐, 난 오케이지만. 내게 선물? 고마워. 그런데 리더의 취향은 좀 독특하네. 이런 선물은 아무리 나라도 조금 부끄럽네. 이런 것보다 리더의 피를 주면 어때? 물론 농담이야. 너무 좋아. 이런 선물은 언제든지 환영이야. 정말 리더는 날 얼마나 반하게 할 참이야. 난 그저 평범한 뱀파이어일 뿐이라고. 음... 흠... 나에게 할 말 없는 거야? 뭘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지? 마늘은 정말 최고의 식재료라고 생각해. 이 맛있는 걸 못 드셨다니 조선인들이 좀 불쌍해져. 피는 마시지 않아. 일단 비리고 맛이 없거든. 여긴 평범하게 살 수 있어서 좋아. 하긴 외계인도 있는 부대인데 뱀파이어가 대수겠어? 아무리 방심했다지만 내가 이런 꼴을... 하... 송사리 주제에 날 애먹이다니. 뭐...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잖아. 뱀파이어의 힘을 보여주겠어. 이런... 뭘 제대로 하기도 전에 끝나버렸잖아.